안녕하세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We are Prec! 안녕하세요. Prec! 가사! 네. 상상 수신 여러분들께 먼저 유황을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리스틱 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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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틱의 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의 만원이지만 만원스럽지 않은 기용을 받고 있는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의 결경입니다. 오. 얘가 있다. 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의 연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크리스틱의 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pertise의 연예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의 요게입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나의 공연장에서 성남 승인분들과 함께 함께 경제 구매를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성남 승인분들을 위한 공연인 만큼 정말 다양한 연령대들이 모인 것 같은데 저희 팀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저희 팀 이름은 프리스팀이고요 올해 3월 21일에 데뷔를 했습니다 프리스팀의 뜻은 프리스팀과 에라진의 합성어로 정말 밝게 빛나는 연령을 최후의 스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굿 데뷔 200일을 향해 나고 있는 생선 데뷔 사운드예요 짠! 네 저희가 아까 들려드린 내용은 저희 데뷔 탈수국인 미국인데요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노래가 데뷔곡인 만큼 정말 열심히 활동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노래로 한참 활동했던 때가 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좋은 이런 성남의 날씨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맞아요 좋아요 그건 아마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다세요! 저희 미국 외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많은 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프리스틴과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저 뒤쪽에 계신 분들도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다음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오늘 한국 콘서트 분위기에 딱인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노스타라는 곡이에요 이거는 예하나가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은우 언니랑 또 나영 언니가 작사를 한 곡입니다 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